내년 시즌에는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3년 연속 20세이브 달성에 성공한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혜영에 대해 기아 팬들은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하는 시즌이었습니다. 2020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정혜영은 2021 시즌부터 기아의 뒷문 단속을 책임지고 풀타임 마무리 첫 해 34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수호신으로서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도 32세이브를 올리면서 역대 최연소이자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첫 2년 연속 30세이브 달성에 금자탑을 쌓았고 담대한 배짱과 뛰어난 구위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정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혜영은 올 시즌 초반 갑작스럽게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4월 12경기에서 단위 세이브를 올리는데 그쳤고 5월엔 8경기에서 승패 없이 4세이브를 따냈으나 월간 평균 자책점이 4.2욱에 달했습니다. 기아 벤치에서는 정혜영의 컨디션을 일시적 난조 정도로 여겨졌으나 마운드 위에서 자신감을 내뿜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기아는 일찌감치 칼을 빼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빠른 수정을 통해 승부처가 될 후반기 뒷문 안정을 찾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5월 29일 1군 말소된 정혜영은 한 달 넘는 재조정 기간을 거쳐 7월이 돼서야 복귀했고 전반기 24경기에서 7세이브를 올리는데 그쳤던 정혜영은 후반기 25경기에서 14세이브를 따냈으며 드디어 3년 연속 20세이브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김종국 감독은 정혜영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투구에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시즌 초반 성적이 좋았다면 30세이브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사실 시즌 초반 30개 이상의 세이브는 기대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아는 그동안 최근 수년 동안 강력한 선발진과 불펜 자원을 갖춰 투수 왕국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뒷문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호신 타이틀을 가져가는 이는 찾기 어려웠는데 입단 2년 차 시절 중책을 맡은 정혜영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젠 기아를 넘어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풀타임 마무리 보직을 맡은 지 세 번째 시즌 만에 찾아온 첫 부진과 반등을 경험한 정혜영의 올 시즌의 경험이 어쩌면 먼 훗날 믿을 수 있는 마무리 정혜영으로 롱런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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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